안녕하세요. 부산 서면 YBM 토익광패 강재윤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익 전기시험 기출문제 함께 풀이해 볼 건데요. 저와 함께 LC문제를 공부하면서 꼼꼼하게 리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1입니다. 파트1은 총 6문제에 출제되게 되어 있고요. 그림을 보면서 등장하는 4개의 보기 중에서 그림을 가장 잘 설명한 거 하나를 공부합니다. 제가 먼저 음원을 틀어드릴 거고요. 함께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수험자 여러분께서는 그림만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A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자 한 명이 나와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A번 보기 보시면 Taking a photo 두 개 같이 묶어서 암기해 주시고 Take photo는 사진을 찍다. 정확히 그림의 정확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B번 보시면 She is leaning against some rocks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lean against라고 하면 뭐뭇의 기대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지금 rock, 바위에 기대어 있다 라고 보기는 나왔지만 여자분은 기대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 보기가 되겠습니다. C번 보시면 She is cleaning her glasses에서 클린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를요. 안경을 닦고 있습니다. 라고 나왔지만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탈락입니다. D번 보시면 Rich랑 Into 함께 묶어주시고 Rich Into라고 하면 뭐뭐로 손을 뻗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백팩, 그녀의 가방으로 손을 넣고 있어 물건을 뭔가 꺼내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면 정답이었겠지만 그림과는 맞지 않아서 오답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She is taking a photo,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도 함께 풀어볼게요. 3번도 함께 풀어볼게요. 네, 2번 보기를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A번 보시면 Some boats are being taken out of the water. 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여기 동서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이 동사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Be being PP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Be being PP 형태의 동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뭐 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가 이루어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고요. Some boats are being taken out of the water. 라고 한다면 물 바깥으로 꺼내어 지는 중이다 라는 뜻이었는데 보트가 지금 꺼내어 지는 모습은 아니었죠.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Are being taken out of the water. 라고 하면 보통 보트를 인양하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보트를 꺼내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답 보기는 아니었고요. B번 보시면 City skyline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그림에서 이 부분 있죠. 원래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얘기하는 부분이 City skyline 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skyline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그림에서 이 부분 하늘과 땅의 경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ity skyline is visible. 보입니다. In the distance. 같이 묶어 주시고 멀리 보입니다. 라고 하는 비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City skyline is visible in the distance. 되셨죠. 10번 보시면 Some people are walking on a beach.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해변가를 걷고 있습니다. 라고 맞는 보기처럼 보이지만 주어가 people이었는데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답보기가 되었고요. D번 보시면 A man is picking up. Picking up은 뭔가를 죽는 주어 담는 모습이죠. Picking up rocks along the shore. Along이라고 하는 것은 뭐뭇을 따라서란 뜻이라서 shore. 해안가를 따라서 도를 죽고 있는 중입니다.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보기가 되었습니다. 3번 같이 풀어볼게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The woman is plugging in some equipment. B. The woman is speaking into a microphone. C. The woman is reaching for a laptop. D. The woman is adjusting her eyeglasses. 그림을 보시면 어떤 한 분이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번 보시면 The woman is plugging in. 우리 보통 플러그를 꽂다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플러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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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인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ome equipment, 장비를 플러그 꽂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전혀 꽂고 있는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보기였습니다. B번 보시면 The woman is speaking into a microphone. 같이 묶어서 읽어보시면서 외워주시고요.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정확히 이 그림을 표현한 정답 보기가 되겠습니다. speaking into a microphone. C번 보시면 A woman is reaching for 아까는 reaching into였는데 이번에는 reaching for죠. 뭐 뭐 로 손을 뻗다의 뜻이고요. 랩탑이라고 하면 우리 랩탑 컴퓨터 얘기하는 거죠. 여기 랩탑이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여기로 손을 뻗고 있다였지만 오답보기였고요. 동작이 틀렸네요. D번 보시면 The woman is 여기 adjust 라고 적혀있죠. 하지만 D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adjust 그래서 adjust her eyeglasses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같이 묶어서 읽으면서 암기해 주십시오. adjust glasses 안경을 고쳐 쓰고 있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오답보기였습니다. 정답은 B번이었네요. 4번 같이 풀어볼게요.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The man is hanging up a framed picture. B Some people are signing a document. C One of the women is wearing a hat. D One of the women is handing a cup to the man. 네, 4번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있고요. A번 보시면 남자가 라고 하니까 요중에 남자처럼 보이는 중간 사람을 보면서 문제를 들으시면 되겠죠. Man is hanging up a framed picture. 자, framed picture 라고 하면 우리 picture frame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액자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framed이기 때문에 액자에 담겨진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framed picture는 액자가 담긴 사진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hanging up 같이 묶어주시고 사진이 담긴 그 액자를 걸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는데 전혀 걸고 있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오답 보기였습니다. B번 보시면 Some people are signing a document. 보통 잘 같이 나오니까 같이 묶어주시고 서류에 서명하는 중이다. 서류에 사인하는 중이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네요. 탈락이었고요. C번 보시면 One of the women 여기 E 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발음은 women 여자들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One of the women 하면 여자들 중에 한 명이 라고 해서 두 명의 여자 중에서 한 명의 여자가 하고 있는 행동을 말하려는 것 같은데 One of the women is wearing a hat 이라고 해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이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Wearing a hat 정답이었고요. D번 보시면 같은 주어입니다. One of the women 여자들 중에 한 명이 Is handing a cup to the man 해서 Hand to 같이 묶어주시고 A를 B에게 건네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들 중에 한 명이 컵을 남자에게 건네주는 중입니다. 라고 했지만 전혀 건네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오답 보기였습니다. 많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함께 암기해 주십시오. 5번 풀어볼게요. 5번 풀어볼게요. 네 5번 문제였습니다. A번 보시면 Assign has been posted 이 부분도 함께 같이 공부해 볼게요. 아까는 Is being PP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Have been PP입니다. 자 Have been PP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Have PP에다가 BPP를 넣은 현재 완료의 수동태 동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된 상태다. 혹은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려면 뭐뭐 되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사를 보시면 Assign has been posted 그래서 Post 되어 있는 상태다. 게시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뜻이고요. On a fence Fence는 울타리를 뜻하죠. 이 그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울타리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Sign 표지판이 울타리에 붙여져 있다. 게시되어 있다.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오답보기가 되었습니다. 비번 같이 볼게요. Some trees are being cut down. 아까 같이 했었죠. Are being cut down. 다시 한 번. 자 되는 중이다. 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Some trees are being cut down. Cut down이라고 하면 나무를 자르다. 베다의 뜻이어서 나무가 베어지는 중이다. 나무가 잘려지는 중이다. 라는 보기였지만 나무가 잘려져 있지 않죠. 잘리는 중이 아니죠. 그래서 비번은 오답보기가 되었습니다. 자 C번 보시면 똑같은 동사의 형태가 계속 등장을 하네요. 벤치가 has been placed 플레이스는 뭐뭐를 두다. 노타의 뜻이어서 has been placed 두어져 있다. 놓여져 있다. 라는 뜻이고요. 벤치가 두어져 있습니다. under a tree 나무 아래에 벤치가 지금 has been placed 된 모습으로 정답 보기가 되었습니다. D번 보시면 some wood has been stored under a shed 똑같은 동사가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쵸? store란 동사는 뭐뭐를 보관하다 저장하다 의 뜻이어서 wood 어떤 나무들 목재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shed 라고 하면 우리 헛간 뭐 창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헛간이나 창고 같은 단어로 암기해 주시고요. 어떤 헛간 안에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6번 같이 풀어볼게요. 어? Number 6 네, 6번 문제 보시면 여러 명의 사람이 등장해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나오는 주어에 따라 시선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번은 지금 Customers라고 나와 있죠. 손님들, 고객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분은 아마 직원인 것 같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세 명의 고객들을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All lined up, lined up, line up이라고 하면 줄을 서다의 뜻이고요. 그래서 줄을 서는 중입니다. To fill,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Fill their plate, 접시를 채우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접시를 채우려고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지 않아서 오답보기였고요. 비번 보시면 a server라고 나와 있죠. 서버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직원분, 직원분을 언급하는 주어였고요. A server is delivering dinner. 저녁 식사를 deliver, 배달해 주는 중입니다. 옮겨주는 중입니다. To some diner. 우리 diner라고 하면 이 명사는 다인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명사인데요. 다인이 식사하다 라는 동사이고요. 거기에 이를 붙여서 식사하는 사람. 그래서 a번 보기에서 customer랑 b번 보기에 다인어는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의미상. 그래서 손님들한테 음식을 지금 주는 중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음식을 주는 중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비번은 오답보기가 됐고요. c번 보시면 some chairs are stacked. Stack은 뭐뭐를 쐈다의 뜻이죠. 그래서 의자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In the middle of a dining area. 식사구역 중간에 의자들이 쌓여져 있다는 보기였지만 쌓여져 있는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d번 보시면 a worker. 이번에는 d번에 나오는 server랑 d번에 나오는 워커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A worker is carrying. 운반하는 중입니다. A pile of dishes. A pile은 어떠한 거에 더미를 얘기하는 거라서 접시 더미를 운반하는 중이다. 정확히 여기가 pile of dishes를 캐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섯 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어떤 보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림에서 나오는 행동과 어떤 물건들에 대한 단어를 직접 소리내서 읽으면서 암기해 주시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 보셨던 부분 잘 정리해서 다음 시험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